연습생 하다 보면 좀 뭔가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. 왜 그렇게 힘들었어? 뭐가? 뭔가 실력적인 면에서도 아 뭔가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좀 굉장히 많았고 그냥 여러모로 좀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포기하려고 했었어? 어떤 일이 있었는데? 말해도 돼? 아 이게 진짜 그만둔다고 PD님이랑 대표님한테까지 얘기를 하고 갔었어. 부산에 갔는데 이제 안 될 거 같은 거 얘가 없으면. 그래가지고 진짜 계속 전화도 하고 막 또 다른 연습생 친구한테도 야 너가 좀 얘기 좀 해봐. 이러면서 계속 하고 막 하면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왔지. 다시 오게 된 계기가 딱 애들 보고 온 것 같아요. 너무 필요했어 진짜. 그래서 그때 수모님이 좀 많이 좋아졌어. navigator 같은 impediment을ляйkä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